뭐야 이 쿨 덤프만 또 말렸네 또 말렸어 우리 아버지 오지런 나이 거절결핍자 우리 분야는 왜 이러고 다녀야 되지? 내가 내 방에 아무도 안 드리는 거 내가 아무 하나 하고 묻자는 거 그래서 술 쓰려내도 못 간 거 내가 뻔히 알면서 우리 아버지 정말 내 방 내 침대 하루만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어 오웨이 웨 더 따스의 포근히 내 품에 감싸안고 채우고 싶어 아주 짧은 뒤착임도 너의 조그만 속살김에 나 꿈속에 괴물도 이겨내버릴 텐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난 너무나 궁금해 너의 작은 사랑 속에 너의 작은 사랑 속에 사랑하는지 난 너무나 궁금한데 너의 작은 사랑 속에 내 입장이 되고 싶어 내 핸드폰 응 응 응 응 응 방 좀 치우고 다닐라 손님도 같이 쓸 건데 아 참 내가 알아서 하거든요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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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